이번에는 move semantic 이에요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둘레 다섯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거의 비슷한 문제이고 다섯번째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저 위에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에러가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cannot borrow vector1 as mutable 등등등등 나와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셨죠 이미 일단 지금은 동작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죠 vector0고 그 다음에 vector1이고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 vector1의 length 그리고 vector1의 length 인데 vector1으로 하면 별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이게 vector0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vector0로 나오는 것도 있죠 아 있습니다 다행이네 해서 자 푸시가 안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mute 넣어주면 간단하죠 그럼 끝입니다 얘는 일단 통과 1번은 간단하게 통과 2번을 좀 보죠 두번째 예제 얘는 이번에 vector0에요 vector0이고 vector1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되는 방식이 여러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있느냐 그러니까 첫째 벡타0 벡타0 제로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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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벡타0이고 그리고 벡타1은 여기에 22 부터인가요 22, 44, 66, 88 이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하시면 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는 쉽게 만들어질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벡타0 벡타0은 이렇게 나오고 벡타1은 이렇게 나오게끔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라고 하는 건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일단 얘를 뮤트를 해줄까요 뮤트를 해주고 다음에 필벡타에서 밑에 있고 네rar 잘 mangoows 이렇게 이렇게 주고 그런 다음에 벡타1은 벡타0를 클로운옷 아까 Reno2를 클 passive parameter 해버리는 에 finished the whole curve 방식으로 보내주고 받을 때도 얘도 뮤트로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깔끔하죠 그런데 얘는 이제 리턴할 필요 없죠 리턴할 필요 없이 끝내버리고 그리고 얘가 리턴할 때 뮤트로 리턴하니까 그죠 그렇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니죠 얘가 리턴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얘도 있을 필요가 없고 그러면은 3 3 3 4 4 4 4 이렇게 놓을 것 같네요 한번 돌려볼까요 밑에서 run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런 형태가 다 나왔죠 아마 여러분 이렇게 쉽게 되진 않았을 거에요 제가 지금 하듯이 그래서 밑에 다른 예제가 비슷한 예제가 같이 있으니까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예제 예 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얘는 이번에는 어 백타1 입니다 백타1이고 얘도 또 백타1 이에요 그런데 세번째 예제를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다시 한번 봅시다 we compile without adding new line 기존의 라인들을 추가 새로운 추가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라인들을 수증을 해서 여기에 되도록 해 봐라 이 말이잖아요 둘 다 벡타1 이니까 벡타0 는 필요가 없죠 그죠 벡타0 는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필요한 벡타1만 필요한 거 잖아요 얘도 딱히 필요한 것 같지가 않네요 얘도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고 그리고 그러면 얘가 인풋이 없는 것이 될 것이고 여기서 그냥 back let back 할까요 back equal new 벡타1 이렇게 해서 벡타를 새로 만든 다음에 얘를 얘한테 보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보내는게 mute를 해야 되겠네 mute를 해서 다 넣고 그런 다음에 벡타를 얘한테 넘겨주면은 그러면은 얘는 3개가 나올 것이고 얘는 4개가 나오겠죠 그죠 돌려볼까요 돌려볼까요 돌려보면은 뱅글뱅글 돌면서 잘 나왔죠 똑같은 결과 나왔습니다 요렇게도 될 수가 있고 다음 네번째 이어지도 볼까요 네번째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네번째는 이것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다시 안 봐야겠습니다 원하는 게 뭔지 자 흠흠 뭐 뭐 뭘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봅시다 자 필 벡타에다 벡타셰로를 넣고 그죠 그런 다음에 아 이 부분을 뺐네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이제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규먼트가 없으니까 똑같은 거죠 좀 전에 봤던 거랑 얘를 여기 있는게 아니라 얘를 얘기도 가져옵니다 좀 전에 했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리턴 하도록 그렇게 구성하면 되겠죠 필 벡타에서 뮤트볼 벡타1에서 벡타 푸시 하는데 왜 안된다고 되어 있나요? 인스펙티더 밸리오 파운드 맥킬로 백 어 그러네요 벡타0 요렇게 해서 벡타를 리턴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처럼 어 이 뮤트를 없애고 뮤트를 없애고 여기서 리턴 할 때 요 뮤트의 레퍼런스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그죠? 에르가 뭐로 뜨나요? 라이프타임이 없다고 되어 있죠 라이프타임 아무거나 하나 넣어주죠 스테이팅 넣어줬습니다 그래도 떼가 떴어요 뭐라고 뜨나요? cannot return reference to local variable 백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이 레퍼런스를 리턴하고 있는데 local variable 원본은 여기서 드롭되어 버리자 드롭되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덴그링이 돼 그래서 안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예제를 볼까요? 자 이번에는 요런게 있어요 뭐냐니까 자 x는 100입니다 그리고 y는 x에 대한 뮤터블 레퍼런스예요 그리고 z는 y가 가리키는 값에 대한 뮤터블 레퍼런스입니다 그런 다음에 y에다가 100을 플러스하고 z에다가 1000을 플러스하면 결국 100에다가 100이 200되고 200이 1000이 되어서 x는 1200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된다고 되어 있죠 왜 안됩니까? because it was mutably borrowed 그러니까 z가 이미 z에서 borrowed 되어있으니까 다시 여기다 값을 할당할 수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게 어떤 구조인지를 좀 볼까요? 이게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일단 그림을 좀 그려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x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32고 얘는 mutable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소는 이렇게 하고 스택의 값은 100이 있고 그리고 y는 얘에 대한 참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z는 y가 가리키는 값 값에 대한 참조예요 그러니까 역시 얘도 주소는 얘가 이 주소로 와 있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ppin 해서 x의 주소를 보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y 값이죠 y에 들어가 있는 값 얘는 y 주소일 필요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 밑에서는 얘도 마찬가지 뭘로 할까요? z의 값 그렇죠? z에 있는 값입니다 레퍼런스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보자는 겁니다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값이 나올까요? 어떨지 보자는 거죠 보면은 이렇게 주소가 똑같은 주소가 세 개가 튀어나왔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값과 이 값이 이 값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그죠?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동작하게 될까요? 간단한 방법 얘가 참조하기 전에 얘를 끝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띵글띵글 올려버리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띵 돌면서 x는 1200 됐죠 이해되시죠? 이게 레퍼런스 수소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네 네 네 네 네